안녕하세요. 게으름프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고정게임 그리고 스팀게임 공포게임 하고 있고요. 먹방, 야외 방송 그리고 여행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플레이했던 게임 영상들이나 먹방 잠시 보시고요. 마지막 인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하는 사람만 보았다면 그거 모두 잊으세요. 난 안 그럴 거 같아. 아니 못 그래. 고블린 했어. 아 나 킬 언제 했지? 안 돼! 아 오빠! 오빠 2초만. 오케이. 안 돼. 내 발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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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곧 3일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오빠,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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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image. 오빠, 여기 갈고리도 있다! 아니야! 언니!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래요? 언니, 으아우! 오빠였어요? 아니죠, 언니죠? 역시, 야와! 잠깐만! 어디야? 오케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원코인 알쓰 깨끼! 빤쭈! 언니 빤쭈! 겟! 망사! 빤쭈를 내놔라! 안돼! 아 잠깐만! 패티 못 봤어! 오오오오!!! 이런 야채도 있고요 무슨지 먹으려면 이런 국이 있고요 네 아 queer 빨리 놀자! 놀자! 야! 아 진짜! 아아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았다 따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